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아예 얼굴과 양심의 철판을 깔고 인사를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진 다음에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세 개 선거구당 한 명의 야당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그런 총선을 책임졌던 조혜주 상임위원에게 또 한 번 비상임선관위원장직이 주어진 모양입니다. 정말 국민을 그리고 백성을 가재나 풍으로 여기지 않는 한 대통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참 한심한 지경을 넘어가지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1월 24일 날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 3년 임기가 끝나는 조혜주 씨를 문 대통령이 다시 신임해서 사표를 발리함으로써 비상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이 지난 1월 19일 날 언론 보도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대로 문 대통령이 조혜주 씨에게 3년 임기의 비상근 상임위원을 임명하게 되면 전례가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대우를 조혜주 씨에게 하게 됩니다. 무려 6년간 장관직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직책에 머물게 됩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혜주 상임위원은 참으로 놀랍고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노석조 기자가 묻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3년 만료 이후에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임기 3년을 더한 것은 전례나 관례가 없어 시중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조혜주 씨 답변이 이렇습니다. 공정은 제가 지난 3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천해온 최고의 가치입니다. 공정은 앞으로도 지켜야 될 유일한 덕목입니다. 공정은 참으로 조혜주다운 답변이기도 하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기도 하고 참으로 놀랍기도 한 그런 답변이기도 하고 참으로 뻔뻔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공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매사를 처리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공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역대 선거 사상 전례가 없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네 군데의 재검표에서만 헤아릴 수 없는 말과 글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대규모의 선거 조작이 단행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 3명만 표 이상의 위조투표지가 전산조작과 함께 행해진 것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책임진 최고 책임자 입에서 공정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부정선거를 좌행한 죄목으로 무기진역의 체도 시원치 않을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그동안 해온 짓을 해보십시오라는 식으로 비상근 선관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할 모양입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되는 선관위원들 가운데 야당목신 1명은 여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임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8명 가운데 1명 중립인사를 제외하면 7명이 모두 다 친녀인사입니다. 1명도 중립성향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상끈분립이 무너진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서 장악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공정하게 치러질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 박영주 씨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까? 국민들 대다수가 우려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회법조선관위를 통해 이렇게 드러내놓고 독재를 자행한 적은 없다. 시민 최석도님은 친녀 불공정 편파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장본인이 또 선거관리를 맡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당은 이 선거가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등 선거행위 자체의 조정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한 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저들은 경험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쌓아서 이기는 모든 비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화제의 인물 이 사람 조혜주가 있습니다. 상권분립의 붕괴에 묻지 않게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선거의 장악은 바로 독재정치의 초협이 아니고 독재정치의 완성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독재정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의 완성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극도로 삼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종놈이나 선관위의 노예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구도를 깨지 못하는 한 정권교체를 앞으로도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정권하여 치러진 4번의 선거 경험을 총직결해서 사전투표에서 대대적인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을 정말 많은 분들은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야당이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모든 국민들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얼마만큼 좌파 연구집권을 그렇게 공고히 만들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